자, 여러분, 언박싱입니다. 오늘 1억만 생일이라고 선물 엄청 받았어. 일단 첫 번째, 노란색. 이거 누가 주는 거야? 이거 누가 줘. 마스터가들. 고마워. 마스터가들이 주는 선물이었고요. 자, 이거는 누구냐. 시간을 산 편지를 좀 생략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읽어볼게요. 이거는 뭐야? 이름이 없어. 사랑해요까지는 없는데. 봉투에도 없고, 이야기들. 미안하네, 이야기들. 뜨다 보면 깜빡할 때. 깜빡해. 이창이가 준 거를 깜빡해요. 이게 뭔가 봅시다. 목걸이. 완전 사랑스러운, 아주 아기아기한 목걸인데요. 이들 담아봐봐요. 이들 담아봐봐요. 이건 누군지 알겠어. 꽃을 다른. 조현정아기예요. 이야기는 뻔할 뻔짜지. 이야기도 길어요. 그래서 이야기도 이따가 내가 따로 읽어보는 거예요. 하고. 그리고. 아기들 담아봐봐요. 야기들 담아봐봐요. 엄마 이거 만든 거야? 어떻게 느낀 거? 이야기가 웃긴다잉. 너무 귀여운데? 뭐가 또 있어요. 아이고, 이게 뭐야? 잠시만요. 잠시만요. 테이핑도 있네. 테이핑? 아. 초콜릿 내일 발렌타인데이라서 아 내일이 발렌타인데이에요? 발렌타인데이 고마워요 한정아기 자 이거는 초콜릿입니다 이건 누구 아기지? 달달하라고 달달하라고 초콜릿 자 이거는 아 이게 저기 아기다 윤정의 아기구나 윤정의 아기 자 이건 뭐야? 혜라님께 나의 사랑 나의 등불 이런 표현을 써? 당신의 뒤를 따라겠습니다 하트까지 해서 캐나다 혜경 정혜경 다 무슨 연인한테 고백받는데 나의 사랑 나의 등불이었어? 아까 무슨 캐나다 아기 이거 뭐야? 혹시 양주신 거 아니겠지? 양주 양주 같은데? 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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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장지는 역시 할머니 할머니 약간 말 소재로 여름이 심게 나왔어. 고마워, 혜경아기. 잘 쓸게요. 자, 그리고 또 이거는 우리 행스. 제가 읽어볼게요. 행스 롤링페이퍼. 그리고 이거는 행스가 준 것 같다. 행스가 준 거죠? 네. 귀걸이. 어마어마한 귀걸이. 얘 무시냐고. 하나가 이 말을 해. 진짜. 무거워, 이거 귀충 늘어지겠어. 코끼리니 되겠어, 아가들아. 이거 누가 골랐을지 알겠네. 대충 짐작이 갑니다. 자, 이거는. 이것도 귀걸이. 이것도 무치막지한 귀걸이. 무치막지한 귀걸이. 자, 고마워요. 자, 행스 명단까지 이렇게. 자기들 이름을 꼭. 이름을 이렇게 귀엽고 쓰는 아기들이 있는데. 못 쓰는 아기들은. 봐보지? 헤라 어머님 해서. 아, 이건 무경지 붙어군요. 헤라 어머님. 헤라 어머님. 헤라 어머님. 헤라 어머님. 헤라 어머님. 헤라 어머님의. 최다wn의. 극 scandals. 스rating. eating clothes. 컬러의 주 Hari Gentil. 우와 예쁘네요 얘 간소하게 이렇게 좋겠네 어쩌면 내가 딱 필요한데 했는데 이게 천도제 할 때 청장은 마지막 날 하면 되고 하나 살까 그랬었거든 얘 또 예쁘네요 이거 누가 골랐어 이렇게 럭셔리하게 너무 예쁘네요 예쁜이다 천조제 할 때 부상님들한테 이쁘게 보이라고 저고린 또 두 개 했어요 두 개 해서 센스 갈아입으라고 센스있는 우리 구경집 알아야 돼 고마워요 그리지 않아도 그리고 하나 더 이건 뭐야 속치마랑 속치마도 이렇게 검정 속치마랑 같이 고마워요 우리 아기들 고마워요 자 이거는 이게 누구일까 이거 되게 무거워 돌멩이 같은데 아니 진짜로 돌멩이 같고 무서워요 근데 이거는 무슨 손치를 복사를 한게 조병수가 가네요 근데 이렇게 파자를 치고 그러네 조병수가 근데 이게 아 어 힘들었어 무게도 몰라 이거 냉장고에 넣어놓고 먹는거래요 생강 무슨 이거 냉장고에 넣어놓고 먹는거래요 근데 뭐야 아 생강 어 종약 종약 접어서 보냈어요 소원이 이루어지라고 요거 요거는 요것도 귀걸이 어 특이한 귀걸이는 다 헤럭마네요 애가 안생 처음보는 특이한 귀걸이들은 다 헤럭마네요 이거 안나와진거 같아 그래? 음 이건 뭔가 오 뭔지 모르겠는데요? 아 견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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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 특이하는데요? 응 이거 특이한데? 응 시리얼 비슷한 견과류인가요? 응 먹어봐야지 어느새 뭔가 좀 건강한 맛 별로 안 닿들 건강에 아주 신경을 쓰는 그냥 맛있는 거 줘도 돼 강아지 종류별로 아가들의 세상이 그렇게 된다고 이것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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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수 아가네 와 목숨 받자 충성하고 순정하고 사랑해 아가 아픈 마음으로 들어가자 자기 아기 고마워요 우리 아기 그리고 이거 뭐예요 이거는 꽃하고 편지를 줬는데 누군지나 봅시다 꽃하고 오 이게 편지 오 오 오 오 이런 편지보다 아까워서 못 버리겠는데 네 돈을 줬어 하인 수각이 아 오 이 아기는 이런 거야 역시 어른들은 현찰이 최고지 역시 어른들은 현찰이 최고지 너무나 실질적인 아주머니에 고맙습니다 고마워 우리 아기 용돈 잘 쓸게 엄마 커피 많이 많이 마실 거야 아 아 자 이거는 어 미영 유미영 아가 음 유미영 아가 이거는 꽃봉이 딱해 그렇죠 그쵸 아 아 아 아 아 똥손이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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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예쁜 거는 우리 마스터가 되고 하나씩 아 아 어떤 걸 뭔가 아 아 아 아 아 아 여기 어 그게utt 아 아 그런게 아 그 제가 그 주추도 나는 아 gün ور 아래 너 으 아 네 이거 뭐 빼서 읽어야 되는 거 아뇨? 이거 화채야 진짜 빛나! 권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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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여기다 보내면 이게 진짜 나뉘하게 해서 보냈는데 고마워 우리 여기 이거는 이거 진짜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되게 예쁘다 예쁘지 않아? 얼굴까지 이렇게 딱 넣고 파란 장미 넣어서 그리고 여기 봐봐 서울지역 리더 이름 다 넣었어 서울지역 리더 1등으로 안했어 아휴 진짜 아우 센스 있는 낙이가 선물한 얘 이거 누구야 이게 정체 분명인데? 밖에는 막 받았는데 이름을 안 쓰니까 왜 우리아기들 빨리 댓글 달아 꽃모양 귀걸이 누굽니까 댓글 달아요 자 요거는 아까 내가 기억나 영훈이 영훈이가 줄게 없어요 자 이것도 먹어버리자 빨리 빨리 안 먹으면 저희 할렐마는 집에 먹을 것들만 쌓여요 너무 쌓여 그래서 조그마한 거 우리 수생자들 주고 과자 이런 거 주고 아니 큰 거는 마스터 아가들이랑 먹어버리는 거 이렇게 합니다 아 거미네 거미네 이거는 뭐야 활성탕이 왜 여기 있어? 응? 활성탕을 왜 넣을까요? 일급 국내 생산 활성탕 정기정화 있어요 이거 정지화가 준거네 정지화가 준거네 정지화가 아우 귀여워 그리고 활성탕 야자 활성탕이랍니다 아 맞아 이거 숯고 그래? 네 드레스룸에 넣어 우리 밖에 있어 아 아 자 그리고 이거 어제 윤종아가랑 주원아가가 준거에요 오늘 언박싱 하려고 제가 안 풀어봤어 풀어본 리버는 똑바로 못 먹고 왔어 이렇게 벨트 벨트 되게 깔끔한 벨트 페라가모 벨트네요 페라가모 벨트 아 예쁘다 깔끔한 꼭 저 같은 걸 샀어요 주원이 이거 같은 거 자 잘할게 우리 애기 고마워요 자 이제 언박싱 다 끝났죠 아니 안 끝났어? 나 끝났어요 마스터드의 하다 마스터드 하다 마스터드 야 우리 아기들 인원처럼 이렇게 변말로 지금 뭐하고 나 뭐 해주는 거 아니었어? 예 다들 따로 준비 staat 다들 따로 준비했어? 네. 다들 따로 준비해.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쁜데? 신어봐야 되겠지? 역시 디자이너가 보는 느낌. 몇 번씩은 경매 내놓는 게 없다. 얼굴이 노래졌어. 장난이야. 노래졌어. 언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우리 기계도 편지 그래서 시간이 모자랗게 어렵구나. 여러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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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맛없는 거 안 먹어. 여러분 영상 좀 찍어주세요. 이거 뭐야? 이거 안에 뭐야 이거? 이거 다 보여주세요. 고약들이에요. 앞에 멘트도 다 있어요. 앞에 멘트도 있어? 그러네. 오늘 밤엔 이거 언박싱. 멘트가 다 달라. 하나하나 다 뜯어봐봐. 시간 반. 그렇지. 고약 맛집 403호가. 고약 맛집 403호가. 고약 맛집 403호가. 아니 다 선물을 넣네. 아까 이 밑에는 뭐야? 아! 이 밑에는. 이게 바로. 이게 찐 선물. 찐 선물. 찐 선물. 이게 뭐야? 아니. 리골 입고. 리골 입고. 저 양가직 신발이 신한데.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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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네. 우리 애기들. 나한테 고마워라. 야. 야. 얘 돈이 어디서 존하네. 내가 월급 많이 안 줄이대. 딸밖에 없죠. 애는 5만원씩. 딸밖에 없죠. 딸밖에 없죠. 그치. 우리 딸들이 효도 많이 했어. 이동하네. 고마워. 너무 슬퍼. 야. 우리 딸들.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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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할 때밖에 없다. 진짜. 아우 세상에. 어제 귀여운 짓을 하냐? 오늘 밤에 재밌겠는데. 나 혼자. 근데. 우리 로그 잘 안 해보려고 했는데. 잘 됐어. 어. 이거 나 보자. 이거 나. 이거는. 기위야. 오. 오. 대박. 예쁘네. 오 예쁘네. 오야. 알았어. 엄마 머리 올릴 때. 화려한 거 필요할 때. 오야 고마워. 화려한 거 필요할 때. 화려한 거 필요할 때 합니다. 자. 이거 가면. 요거는. 편지. 편지 있으니깐 고. 그냥 내비둬요. 이따 다시 봐야 돼. 편지 다 읽어야 돼. 아 이거 혜지나가네. 혜지나가. 혜지나가. 같이 샀어. 오. 이게 혜지나가랑. 연. 귀여운 연디아가야? 진짜. 혜지나가. 혜지나가 연지가 샀어? 혜지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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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예쁘네. 우리에게. 세상에. 야 아가들아. 너네 몸 어디서 갔어? 응? 너무 예쁜데. 너무 예쁜데. 야. 너무 예쁜데. 어. 어. 조금 줄이면 돼. 조금만 줄이고만 줄이야. 오. 오 예쁘네 오 완전 맘에 드네 너무 예쁘다 아가들아 야 확실히 헤라 엄마랑 같이 살더니 눈이 높아졌는데 제가 골랐습니다 그래? 엄청 예쁘네 이렇게 예쁜 거 없던데? 소아고스피 매장에 어디서 샀냐? 아우 예쁘네요 고마워 우리 아들 연지 아들이랑 혜진이 자 편지는 넣어놓고 아니 이것도 악세사리인데 소문났다 보이네 오늘 언박싱 하다가 끝나겠는데 집에 성주야? 민수 민수 멋있어 오 민수아기 왜? 얘가 세트 오 진짜? 커플이 좀 신나게 오 용 목걸이 비걸이랑 부르다 어우 예쁘다 아가 어우 너무 예쁘네 너무 예뻐요 자 이거 편지 편지 아 이거 운수가가 운수가가 운수가가예요 야 푸를라 옆으로 봅니다 다 같이 궁금해 심지기 국회 심지기 국회 목걸이가 오우 와우 과감해 여기 시원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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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아우 고마우라고 시원하네 아주 목걸이가 시원해 시원하네 하얀 원피스에다가 볼 것 같아요 고마워요 아우 하얀 원피스 하얀 원피스 하얀 원피스 이거 누구야? 아미스바일 거기요 편지 없네 아미스바일 거기요 편지 없네 아미스바일 자기꺼야 자기꺼야 자기꺼 제손한거 알고있어 거기 없어요 하는데 자 이거 어 오아아 황홀하네 아미스바일 제발 이건 알겠네 우리 저기 라사하기 그치? 네 뭐 이거는 이따 이거 봅니다 우리 라사하기는 빗이에요 이 빗이 뭐 머리 난다고 머리 나는 게 아니라 머리를 생성하게 만드는 거 뭐야 나는 예쁜 게 아니라 뭐 똑딱비눈 그리고 수아름 씨 그 다음에 에르메스 좋아하신다고 그래 아직 양치밀스도 그렇게 못한다 우리 아기들 돈은 월급을 많이 주면 내가 에르메스를 좋아해 이렇게 얘기하겠지 이 아기가 채원하기 나 이거 자식 많으니까 속도 많이 시키지만 선물 받을 때는 좋은데? 속 시켰 때는 아우 이게 돌아가면서 심해 이러는데 깔끔하네요 너무 약하지도 않거든요 깔끔해 약간 초코 같은 오 완전 이쁘겠다 맘에 드네 오 아유 맘에 드려 이게 어떤 아기인가 성이 아가 성이 아가 성이 아가 여러분 남의 거 몰랐어? 네 같이 고른 거 아니였어? 아니요 진짜 궁금한 게요 다들 저희도 재밌어요 재밌지? 네 또 있어 얘는 뭐 호가 얘는 오 이거 특이하다 너무 특이하다 엄청 특이해 오 약간 영국 기적풍 완전 특이하죠? 오 너무 이쁘네 너무 이쁘네 너무 이쁘네 자기들이 져 놓고 자기들이 재밌어 하면서 막 누가 뭐 줬나 이렇게 재밌어 하면서 막 웃긴다 우리 아기들 미걸룸 바구 박스 박스 왜? 고검진 오 오 오 주름 개선 주름 개선 오 오 스킨 에센스 뉴트리언 크림하고 오 오 오 오 오 요 그리고 너 나이 든 사람 저는 오 주름이 돼서 미백 뭐 이런 거 아무래도 그렇지 진짜 자 이거는 희정하기 희정하기 희정하기는 역시 조금 냄새가 나는구만 희정하기 냄새가 나 왜냐하면 이게 있어 희정하기 뭔가 이런 거 좋아하잖아 희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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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나는 거? 네 그래 어떻게 알아니 우리 방에 좀 희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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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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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예쁘다 희정하기 아들도 셋이 있는데 아들 키울만 하네 키울만 하네 오 여기 다 어 이거 다 셌어요 여기 뭐야 여기 뭐야 여기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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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최신품 아니야? 네 아 우리 채원이랑 같이 고마워 근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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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꺼 다 옮기고 해야 되는데 네, 그렇지. 여기 1주 나가고 하는 거로 고마워 너무 고맙다. 아 좋겠어. 혜리 엄마는 모든 거 화장품으로부터 시작해서 자신이 많은 관계로 모든 게 다 이거로 됐어요. 액세서리, 화장품, 웨드폰까지. 응. 아직은 갖고 싶은 게 많이 없어. 월급을 많이 못 줘서. 하지만 앞으로 월급이 많아지면 갖고 싶은 게 많아지잖아. 어머 너무 고마워. 날개들. 아들, 딸은 많이 낳고 있네요. 그때까지 두고 그래야 돼. 너무 고마워요. 너무 행복하다.